어디 가세요? 아니다. 니 옆이야. 와 아래. 아래 아래 아래. 아 슈민 형. 아니야? 그럼 형 필요하다. 이거 아니에요. 나 디오 형 진짜 오늘 너무 웃기더라구. 너무 매너있고 너무 좋아. 너무 매너있고 너무 좋아. 좋아. 거짓말이야. 거짓말이야. 맞아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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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대 손 잡으셔야 돼요. 아 역시 리더. 아 역시 리더. 아 역시 리더. 아 역시 리더. 딱 얘기해. 안 빨리 펴봐. 아 역시 리더야. 난데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나야. 더!